Q. 고민연구소의 고민연구소의 고민연구소 Q. 고민연구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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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연구소는 대한 미안성에서 오는 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공부, 자기개발을 계삭하다 보면 나만의 메타인지 자기확신을 통한 진정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오는 걸까요 그 다음에 진급을 하고 회사의 관리자 수준으로 갈수록 경쟁도 치열해지고 변수도 많아지는 복잡계 속에서 열받게 하는 사람 속에서 당하지 않고 회사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언제든지 나는 이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함부로 하지 말아라 나 이것 때문에 웃었어요 오늘도 헤드헌터한테 연락받고 계속 받고 있다 적당히 빨아라 이런 걸까요 적당히 빨아라가 무슨 말인지 한참 생각했어요 진짜 화나셨나봐요 누가 정말 빠시나봐요 회사에서 오늘도 사내 정치로 인해 힘있는 부서에 한 명이 빡치게 하는데 분명히 맞는 얘기고 싸울 수 있는데도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부서장의 지침을 받고 깊은 빡침이 올라오지만 진짜 빡치셨나봐요 또 처자식을 생각하며 조용히 있어야 하는 현실에 더욱 이렇게 살기 싫은 현실이 고민입니다 진정한 졸구 한 달에 책 두 권 1년에 24가 되기 위해 오늘도 빡독 중에 있는 외국 주재현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직장인 아빠입니다 일단은 우리 동지네요 동지 우리 딸도 7살이니까 같은 저보다는 나이는 많으신 것 같은데 동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지님 아무튼 일단은 말씀드리면 공부는 무조건 좋죠 근데 여기에서 당연히 공부를 하면 좋지만 내가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똑똑해질 거다 이런 현실 아 똑똑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학문적으로 정보량 측면에서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똑똑하다는 거는 이게 그냥 단순히 많이 아는 거는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인생에서 똑똑하다는 말이랑 동격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왜냐면 일단은 많이 아는 거랑 실천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부 자기 개발을 하면서도 뭔가 자꾸 그거를 적용해 보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래요 막상 이거를 뭐 내가 책을 읽었는데 영양의 비밀을 읽었다고 저 이걸 어디다 적용하지? 드셔보셔야죠 그 다음에 내 건강 어떻게 좋아지는지 그거를 왜냐면 나를 연구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저는 어 지난번에 그 강가장이랑 점심을 먹는데 제가 강가장한테 말한 게 있어요 뭘 말했냐면은 나는 내가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먹을 줄 알았어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막 이렇게 더 원없이 먹을 줄 알았는데 더 많이 번다고 더 많이 먹지는 당연히 않고 그 다음에 그 건강에 관한 식단에 관한 이런 영양에 관한 걸 공부하고 나니까 저절로 소식하게 돼요 왜냐면은 소식을 하고 나면은 훨씬 더 뭘 먹을 때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냥 부대낌이 일단은 어떤 종류를 떠나서 그냥 압도적으로 적어요 그 다음에 그 뭘 먹은 다음에 제가 몸에서 오는 신호를 들여다보면은 아 이거는 먹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거의 끊어가는 게 카라멜 마키아토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설탕 섭취를 줄여야겠다 해서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아 뭔가 이렇게 당 떨어진다 싶을 때만 먹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반 빈도로 줄고 아예 안 먹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왜냐면은 이게 내 몸에 조금 나쁜 신호를 준다는 게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그냥 공부 자기계발만 그냥 주구장창 계속하면 안 되고 그것만 한다고 메타인지가 저절로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실천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공부 자기계발 하면은 어떻지 아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걸 나눠보려고 노력을 엄청 하셔야 돼요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실천이에요 나눠보려고 그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아까 여기서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관리사 순으로 넘어가면 리더십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냥 회사생활이라는 게 계속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점심을 먹을 때도 있고 그냥 어떻게 쉬는 시간도 있고 그럴 때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 뭐 야구 얘기 주식 얘기 이런 거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저께 뭘 읽었는데 이런 이런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해준다 이런 거 레벨이 달라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냥 이거는 교양적 측면에서 쌓이는 신뢰도가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전공실력 그 다음에 여러분의 주 업무 실력은 의식에 박히는 거고 여러분이 어떤 자기계발 공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나눈다면은 그거는 무의식에 박힙니다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전공실력은 의식에 박히고 그 다음에 교양은 무의식에 박힌다 그래서 그거까지만 해도 관리사 수준으로 넘어가면서도 치열함에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갖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적인 사고 방식이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모두가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가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당장 여러분 저희 가족에서도 제가 가끔 논리적으로 부모님이랑 아내랑 우리 딸이랑 논리적인 대화가 안 될 경우가 더 많아요 되는 경우보다 당장 사랑하는 가족 간에도 논리적인 대화가 안 될 때 회사에서 택도 없죠 그냥 그거를 되게 디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상대방이 헛소리하고 짜장나게 하면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되게 큰 해결책이거든요 그냥 심호흡하시고 그냥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소음이 되게 많거든요 소음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거기다 대고 내가 이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직 못할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 다음에 어 그거예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이직할 수 있으면 되게 좋죠 왜냐하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옵션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직도 있고 회사마다 다를 텐데 저는 이제 삼성에 있었을 때는 개발 부서 자체가 많으니까 부서 간 이동도 많아서 저는 그것도 믿고 있는 게 있었어요 안되면은 내가 우리 부서에서는 찍혀서 나가겠지만 그 다음에 다른 부서로 들어가면 낙동강 오리알이겠지만 실력으로 치고 올라가보자 개발이니까 개발만 잘하면 일단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고 부서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과장급이었으니까 부장급에서 상무급에서 일을 잘하는 과장이 있는데 걔를 그냥 그냥 이렇게 개무시할 수 있다? 그럴 방법 없어요 왜? 다 보고의 총알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일을 잘해서 보고의 총알을 그 보고할 자료를 만들어주는 과장은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회사의 규모와 시스템마다 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일괄 적용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도 여러분 실력 있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내 정치로 인해 힘있는 부서에 한 명이 빡치게 하는데 그 다음에 냉정할 줄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빡치다 보면은 빡침이 습관이 돼요 저도 좀 그런 게 있는데 빡치다 보면 습관이 돼서 분명히 맞는 말 하는데도 그냥 열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맞는지 아닌지 일단 그것부터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분도 그냥 억울하신 것도 있고 짜증나는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냥 우리나라 조직 문화상 열의 한두 번은 정말 내가 틀렸음에도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빡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그런 것만 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떤 거는 결국에는 정말 쟁점 사항이라서 끝까지 쌓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반이라고 했을 때 한 3은 그냥 소음이고 그 다음에 한 2는 내가 정말 틀린 거고 그래서 반만 제거해도 인생의 쾌적도가 바뀌거든요 인생의 쾌적도가 바뀌어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런 게 아까 여기서 위에서 메타인지를 얘기하셨는데 메타인지라는 게 내 능력이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지에 대한 인지예요 내가 뭘 모르고 뭘 잘 아는지 그걸 깨닫는 건데 그 메타인지가 올라가면은 왜냐하면은 저는 저는 이제 회사에서 뭐 되게 높 가장 상위 레벨 의사 결정권자인데 저는 항상 두려운 게 뭐냐면은 제가 틀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작가님이라는 뭐 코치, 멘토, 동업자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고작가님이랑 같이 틀린 결정 틀린 의사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제가 없었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드럽게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그 책임을 제가 다 또 안 와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제가 거지 같은 의사 제가 회사를 운영을 잘하면 직원들은 좋은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월급 받으면서 또 보너스 받을 기회도 있고 역량을 펼칠 기회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거지 같은 의사 결정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너스 받을 기회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그 미안함은 저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의사 결정을 잘 못하는 게 너무 두렵고 낮은 메타인지로 그 다음에 공동체의 메타인지로 고작가님이랑 함께 그 다음에 우리 팀원들이랑 다 상의를 했는데도 쓸데없는 의사 결정을 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 메타인지라는 건 단순히 그냥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지에 관한 인지 내가 뭘 잘 알고 뭘 잘하는지 잘 알고 뭘 모르는지 잘 아는 거예요 그거기 때문에 여기서 앞에서 그냥 공부 자기 개발을 하다 보면 나만의 메타인지 자기 확신을 통한 진정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오는 걸까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아닌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냥 택트상에서 보면 그냥 메타인지가 올라가는 게 내 능력이 올라가는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석하신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메타인지가 오히려 그 세 번째 문단으로 써주신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맞는 얘기고 싸울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메타인지로를 잘 높게 적용하셔가지고 굳이 안 싸워도 되는 거고 심지어 틀린 얘기 아닐까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저는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다 이제 월급쟁이다 보면 미래가 두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영업자는 더 두려워요 왜냐면은 내일 망할 수도 있거든요 내일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월급쟁이는 최소한 내일 망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건 같아요 일단은 뭐 회사가 평생 직장이 아니다 요거를 다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벌 수 있는 한은 회사에서 최대한 버시면서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지출 통제를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출 통제를 잘 하시면서 그러면서 노후 대비를 하시면서 아 그게 중요한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나라 어머님 아버님들이 노후 대비가 되게 안 된 부분이 뭐냐면 자식한테 돈을 많이 써서 그런 거거든요 일단은 그게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자신감은 고작가님이랑 되게 넘사벽으로 있거든요 자녀 교육에 대한 거 거기서 우리가 쓸모없는 돈은 쓰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은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여기 뒤에 마지막 줄이랑 연결이 되는데 졸구가 되기에 오늘도 빡덕 중에 있는 외국 주재원 생활하는 40대 직장이 나빠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면은 나중에 헛돈을 안 쓰고도 자녀 교육을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한 부분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그런 걸로 새해 나갈 수 있는 돈 왜냐하면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0.0001%예요 내가 지금 평생 쓸 수 있는 돈을 어떤 특정 시간에 다 모아서 심지어 내가 은퇴를 하면서도 내가 평생 쓸 돈을 다 못 모으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년 보장이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되게 능력을 통해서 그다음에 어떤 지적 활동을 통해서 아껴 가시면서 그러면서 그것만 해도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 같아요 미완성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도 스트레스거든요 남들은 미완성을 행결했다고 착각하고 미완성을 지금 못 해결했으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단은 그 미완성에 대한 두려움을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냥 그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인정하면서 그걸 제가 확실 그거 되게 자연스럽다고 제가 확실을 드릴게요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그다음에 내가 확실하게 안티프레질하게 그러니까 상단은 무한하게 열려있고 거의 망하지는 않는 전략으로 아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은 정말로 제 주변에 어떤 분도 계시냐면은 따님이 반도체 쪽을 선택을 해갖고 이분이 따님 물리를 직접 가르쳐줄 분도 있어요 이분은 몇 억 아껴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몇 억 아꼈다고 보거든요 딸이 진짜 고등학생인가 그런데 반도체 쪽으로 가고 싶어 해서 이분이 대학 거서도 가르쳐줄 수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돈을 아낀 걸까요? 몇 억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통해서 이게 돈을 줘도 못 해결될 수 있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배울 방법도 없고 실제로 배우려도 진짜 몇 천만 원 몇 억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을 부모가 해결해준 거거든요 이렇게 공부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너무 좋아요 정말 안티프레질한 선택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거는 그 읽는 시간과 책값이에요 근데 그 상단은 어떻게 터질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다니까 이것만 해도 그러면서 앞에서 너무 또 공부에만 매몰되지 않고 실천 그러니까 또 자녀 가르쳐주는 것도 실천의 하나이겠죠 그렇게까지만 하셔도 엄청 뭔가 이렇게 그래도 더 안티프레질 스펙트럼이 더 프레질에서 안티프레질적인 그런 어떤 선택 아닌가 라고 말씀드리면서 힘내시고 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살이니까 또 우리 채아랑 동갑이잖아요 또 우리 애기 아빠로서 같이 화이팅 하자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고민연구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고 어 여기 성함이 안 나와 있는데 우리 7살 아빠님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금요일에는 다른 고민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